솔직히 말씀드린 진짜 형편없습니다 이게 자 요거 보십시오 얼마나 관리를 안했으면 세상에 이렇게 좀 곰팡이가 좀 피었던 것 같아요 결론현상 때문에 요거는 철거하시고 재시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잡아서 다 죽였는데 벌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공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원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매물차량 나왔구요 옥천미 용천리에 써니사이드라는 전원주택 대단지 내에 입지해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써니사이드 용천리 하면은 뭐 다 아시죠 주변 환경 너무 좋고 단지 내에서도 약간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구요 어 일단 조망권도 굉장히 훌륭하고 음 해도 잘 들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 집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음 세입자 거주 하시다가 이제 이사를 나가셨다고 하구요 현재는 공실로 비어져 있는데 아 이래저래 좀 수리할 부분이 좀 보입니다 좀 보여서 그 부분 빼고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마당도 넓고 어 펜스 라든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들 예 요런 부분들이 설비 라든가 요런 부분 공사가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어 무난합니다 그리고 음 자제비 상승 이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도 높게 안 내놓으시고 적정 선에서 이렇게 좀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음 장점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본 매물 그러면 바로 어 외관부터 해 가지고 내부까지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에 보여 드릴 예정이구요 일단 진위로 한번 보실게요 예 시멘트 포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 써니사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단지 내 도로가 굉장히 폭이 넓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교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어 그리고 뭐 어 우수 라든가 이런 부분 기본적인 어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설비가 잘 되는 단지 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도 지금 보시면 지금 한 10시 반 정도 됐는데 해 엄청나게 잘 들고 다음에 지적 경계에 따라서 지금 음 굉장히 높은 펜스로 되어 있어요 펜스로 시공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뭐 야외 조명 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대문도 굉장히 넓게 예 접이식으로 해서 좀 시공이 되어 있고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은 요 펜스 대문 뭐 이런거 설치하는게 굉장히 비싸요 음 근데 좀 좋은 걸로 잘 이렇게 좀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쪽에 아 한번 들어가보면 자 메인 마당 바로 나오구요 지금 아무래도 세입자 분이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마당 관리가 예 예 솔직히 말씀드린 진짜 형편없습니다 이게 예 뭐 뭐 돼 있는게 없어요 조경이나 이런게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잔디 뭐 잡초도 너무 많이 자라 있고 아 이런 부분에 이제 오셔 가지고 새로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구요 어 자측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주차장 이에요 대문 접시 대문 열면 주차 하시면 되구요 어 여기도 좋은게 예 이렇게 뭐 깔려져 있는데 이쪽 이제 정화조 매립이 되겠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화조 매립 잘 되겠구요 그리고 뭐 이쪽이 어 텃밭으로 좀 활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일부 면적 보시면 텃밭으로 좀 활용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현무암 디딤석으로 이렇게 좀 연출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고 여기 뭐 야외수도과 지하수 관정도 이렇게 되어 있구요 좀 아쉽죠 여러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눈에 뜹니다 확실히 세입자 분이 거주하시면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실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당관리되는게 잘 되어 있는데 저 고양이가 터줏대가 한 것 같아요 여기 광합성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의 우측은 바로 자연님 상태의 임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집들이 따뜻따뜻 붙어 있지 않고 앞뒤로도 마찬가지고 이 앞에도 지금 현재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주택에 들어올 순 있어요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택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는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조망건이 너무 좋습니다 시원시원하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외관은 크게 제가 보여드릴 게 없어요 이쪽에 우측 부분 이렇게 보시면 뭐 창고를 좀 쓰셨던 부분이구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은 별로죠 외관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셔가지고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관물 앞에 지금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크가 있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세상에 이렇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시 재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재시공을 하신다면 그냥 석재데크로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에 잘 안 하죠 방구목대크는 잘 안 하고 더군다나 이제 철콘 주택이기 때문에 석재데크로 좀 탈바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 넓진 않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 또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주택의 외관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총 3가지 외장 자재로 좀 포인트를 내셨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게 이제 징크로 포인트를 낸 부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1층은 벽돌 마감 2층은 또 스타코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은 향후에 썬룸을 빼시거나 타프 설치 하셔가지고 또 예쁜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좀 느낌이 있네요 그냥 좀 목량 평범한 모던한 스타일의 그런 주택입니다 자 외관 요정도 마당이랑 뭐 외관 요정도 이렇게 보셨고요 음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전실이 있고 전실도 이렇게 보시면 좌측에 좀 곰팡이가 좀 폈던 것 같아요 결로 현상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벽지를 다 뜯어놔서 좀 따끈 현 부분이 좀 보이고 여기는 타일로 전체를 마감하거나 벽면을 도배를 다시 좀 해 주실 것 같긴 해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 타일 그 다음에 우측에 신발장 그냥 무난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문 삼연동 슬라이딩 도로도 됐고요 중문이 좀 넓은 편입니다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 좌측부터 보시면 이 공간이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 이렇게 뭐 그냥 평범한 문화 굉장히 무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 이렇게 되어 있고 안방 안에 욕실 있고요 욕실 그 다음에 좌측이 이제 드레스룸인데 시스템 행거로 다 시공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안방 잘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무난해요 우주톤과 하이드톤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는 좀 다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도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창원으로 이중창 LG 브랜드로 이중창 그래도 괜찮게 좋은 걸로 좀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방 나오시면 쭉 가시면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 공간이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좁지도 않아요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여기 거실 창 쪽에서 보는 뷰가 정말 너무나 좋고요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좋고 이 앞에도 나가시면 여기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타일로 마감 된 이 부분도 충분히 썰룸으로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고 좋습니다 이 공간도 너무 좋고 TV 다 있죠? 인테리어 오시면 다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필름 작업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필름 작업을 좀 하셔가지고 새로운 느낌을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쇼파 자리 되겠죠? 에어컨은 또 놓고 가셨네요 이거 옵션으로 줄지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공간 그 다음에 주방 공간 여기도 있는데 지금 우측에 가벽을 이렇게 좀 내놓으신 부분은 아무래도 좀 공간 분리를 위해서 나중에라도 여기 문을 설치하시거나 뭐 커텐이라든가 이런 거 좀 설치하셔가지고 공간 분리를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좀 오픈형 느낌의 이렇게 주방과 거실로 되어 있고요 주방이 또 넓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 식탁등이 이쪽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다 식탁을 놨던 것 같은데 약간 좀 구조가 애매하긴 하네요 그리고 3구 가스레인지 쓰고 계시고 뭐 굉장히 무난하죠? 무난하게 이렇게 주방 되어있고 우측에도 창이 크게 있는데 여기도 데크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여기 이 데크는 지금 딱 상태를 보아하니 좀 굉장히 습한 것 같아요 곰팡이도 많이 좀 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썰룸 확장하시거나 아니면 뭐 타프 같은 것만 좀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창고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면 좋겠네요 조립식 창고 그러면 식자재 창고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또 옆에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이 이제 다용도실이죠? 보일러 시 겸 다용도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있는 세탁기 이쪽에 세탁기가 없었던 것 같고 보일러 깔끔하게 린나이 보일러 되어 있고 별 건 없습니다 전체 타일 마감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방 하나 욕실 하나 단점은 공용욕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방 안에 욕실을 같이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거실, 주방, 다용도실 그리고 밖에 거실 쪽에도 이렇게 테라스가 있고 주방 우측에도 이렇게 테라스가 있다 이 부분 좀 활용을 어떻게 하냐 자라서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있는데 좌측에 계단 밑 창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펜스 굉장히 좀 튼튼한 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도 집상목으로 굉장히 좀 느낌 좋게끔 되어 있고 여기도 창을 이렇게 굉장히 길게 되어 있죠 계단의 폭이 조금 좁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올라오시면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거실 조그만 거실이 있고 우측에 여기가 이제 2층의 테라스인데 굉장히 넓어요 이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인조 잔디를 이렇게 좀 깔아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왜 타일로 이렇게 했는지 이건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타일 다 들떠죠 스라브 같은 경우는 그냥 방수 시공 하시고 타일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들떠습니다 이거는 철거 하시고 재시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철거 하시고 방수 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유자분이 이 영상 보시면 조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세입자분이 너무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공영 욕실 2층의 욕실 이렇게 무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방 2층의 방 아담한 방 이 방은 해가 거의 안 드네요 해가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서재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시면 좋은데 자녀분이 많지 않다면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방 사이즈는 아담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방 두 번째 방은 해가 굉장히 잘 들고 사이즈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바로 보셨던 방하고 사이즈가 동일한 것 같아요 방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층에도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안방 1층의 안방과 같은 꼭 같은 면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타일로 마감이 돼 있고 천장에 이렇게 보시면 원목 자재로 하는데 요거 요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요거 사실은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말벌 말벌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지금은 잡았어요 다 죽였는데 이게 나무 여기 벌 자리가 몇 군데 이렇게 또 흔적이 보이니까 이렇게 벌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공간입니다 지금은 말벌 저거는 없어진 거고 다 잡았어요 보시면 다 잡았습니다 말벌 이게 좀 이렇게 있는데 벌이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저거 여기도 원목 나무 자재를 다른 걸로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2층은 방 두 개 욕실 하나 앙증마든 거실 그 다음에 넓은 테라스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보셨던 옥천리에 소재하는 옥천명 용천리 써니사이드 단진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이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수리해야 할 곳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눈에 좀 보였고 하지만 그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다 반영을 해서 가격을 좀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좀 저렴하게 내놓으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내놓으신 것 같고요 외형상은 데크 가장 큰 게 데크 교체 비용 그게 좀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2층 테라스죠 2층 테라스에 바닥 타일이 좀 다 들떠 있는 부분 그 부분 또 그게 좀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내부 같은 경우는 필름 작업이라든가 크게 뭐 선물권 없어요 내부 같은 인테리어는 필름 작업만 하셔도 필름 작업하시고 도배만 하셔도 좀 깔끔하게 될 것 같고요 2층에 저기 벌집이 있었던 부분 저기도 목재 자재를 다 좀 다른 걸 좀 교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예 그냥 징크로 그냥 하시던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거에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벌집도 너무 많이 생기고 네 그런 부분 이렇게 좀 짚어 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당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간과 좀 애정을 가지고 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죠 네 그런 부분 이렇게 되시면 정말 좋은 전원생활에 정말 딱 맞는 그런 주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주변 환경이 워낙 좋아가지고 요건 진짜 뭐 주변 환경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뭐 최고입니다 최고 네 어쨌든 뭐 오랜만에 좀 촬영 나왔고 어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답사 가능하시니까 현재 공실이고 하니까 답사 가능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미리만 연락 주시고 요즘 좀 이제 조금씩 월드컵도 시즌이고 굉장히 좀 한가합니다 여러모로 예전에 굉장히 바빴었는데 요즘 굉장히 한가해요 그러니까 좀 아무때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겨울 준비 이제 잘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김대원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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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